안녕하세요! 화정하우 워머스 에이핑크 오늘은 여러분께 깊은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에이핑크 완전퇴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다 같이 만난 지 벌써 4년이 넘었더라고요. 진짜요? 진짜 많이 듣고 싶었습니다. 네, 투어 때마다 대만은 꼭 빠지지 않고 찾는 곳인데요. 그만큼 여러분들이 APK를 많이 사랑해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번에도 아주 당연히 대만 판다 여러분들을 만나러 타이핑크 갑니다! 네, 2023년 APK 팬큰서트 인 타이핑크 드라이브는요. 4월 1일 토요일 뉴 타이핑시티 엑시비션 홀에서 결제됩니다. 4월 1일 기억하셨죠?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. I need more! 바이바이!